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돌아왔지만 시장이 영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진 건지 아님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대대외 불확실성의 발목에 잡혀있는 건지 시장의 현 상황을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다른 시황 얘기를 해주고 계신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종성호 과장님과 오늘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시장 주제를 오픈하고 잠시 후에 시장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성호 과장님이 직접 준비해오신 키워드 보고 시장 얘기 나눠볼게요. 네. 거슬리는 잡음이라고 키워드를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시장에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여건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건 맞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모로 사실 주변 여건들, 정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여건들은 좋아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시장이 계속 의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오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흘러내린다든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타렐리니 뭐니 하는 그런 김치국은 지금 마시면 안 되고 항상 하방에 대한 경계심은 항상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어느 순간 시장을 또 한번 흔들 수 있는 노이즈들, 몇 가지 거슬리는 잡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추구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날씨는 분명히 하늘은 파래 보이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정확한 어떤 기상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여긴 이런 구름이 있고 여긴 이런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몇 가지 거슬리는 잡음 중에서 오늘은 시간상 대외적인 요인 하나, 대내적인 요인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외적인 거는 역시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소리야. 바이든이 이기는 거 아니야.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라 붙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하나 둘 중에 시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화면에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선거 이거 해야 되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9월 초만 하더라도 거의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소준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지금 완전히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은 이제 바이든의 당선에 사실상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저 양반이 그런 가만히 있을까 이게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또 어떠한 돌출 행동을 또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 저기 영국의 이제 가디언의 조사 결과인데 이거 외에 이제 곁다리로 또 하나 이제 설문을 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하면 순순히 이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복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이 노이즈죠. 아직은 노이즈 단계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지만 자 이 신용평가사 피치사.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얼마 전에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는데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그 경고한 그 근거로서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피치가 신용등급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다면 그럼 그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했을 때 그때 강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크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미국 대선은 이미 결과는 나왔다라고 우리 시장은 보고 있지만 이 바이든이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다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대선 전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대선 혼란에 대해서 이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랠리를 얘기하기가 아직 조심스러운 거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작품이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등장한 게 있어요.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등장한 건데 이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아들에 대한 스캔들 이게 지금 어제 이제 미국의 특히 이제 폭스 뉴스를 통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국내 뉴스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 또 매일 경제가 가장 먼저 좀 새벽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 자체가 대선 판단을 뒤집을 거라고까지 보지는 않고 이전에도 어느 정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게 대선 전에 불거졌다라는 것은 또다시 미국 대선이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셔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과거로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보자고요.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월봉 차트는 우리 시장의 역사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뭐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기억하시죠? 자 이걸 얘기할 건데 뭐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보자면 자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고요. 자 이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급격하게 훼손시켰던 역사적인 이슈가 몇 개 있는데 자 2011년 8월 이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창식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리스발 뭐 피그스 해가지고 요러던 재정이 그죠?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불안불안하다가 갑자기 2011년 8월 여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버리면서 한 달 만에 코스피가 무려 20%가 급락을 하고 두 달 동안 30%가 급락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 이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불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최근에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회 잡음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요인이 될 텐데 뭘까요? 그 잡음이. 창식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양돕세 부분이잖아요. 대주주 요건,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가족 연자재 재검토라는 저 부분은 일단은 해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걸 안 한다고 해서 사목 요건이 현재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이 동학개미들의 어떤 모처럼의 주식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걸 고려했을 때 지금 사목 요건을 계속 강행하는 것조차도 지금 사실 저항이 상당히 강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이제 또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주관하는 부처의 지금 이제 그 수장분이 이제 또 해이만이 막 청와대에 막 이런 거기에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우리가 시장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좀 아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유리한 그런 쪽으로 보자면 이건 한시적인 유예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이 동학개미들이 시장에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 3억, 3억이라면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게 지금 3억이면 이게 정말 대주주 측에도 들지도 않는, 정말 소액주주 중에 소액주주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 지금 확실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매물 부담을 지금 계속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코스닥 시장에 또 압박이 될 만한 유예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거죠. 이제 모처럼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요즘에 시장 레벨 자체는 여전히 2,4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수 자체는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주도했던 녀석이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신압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나 대영주 부분은 그게 좀 덜하겠지만 중소형주 쪽은 이런 양덕수의 회피 물량이 신압으로 지금 출해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코스닥의 월봉 차트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이건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일부러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세로선이 뭐냐면 연간이에요. 월봉이니까 한 해, 한 해, 한 해를 나타난 건데 제가 다 동그라미 쳐놨죠. 자, 보세요. 자, 코스닥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상고하죠. 상고하죠, 상고하죠, 상고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노래고 그리고 지금 찬바람이 불면 보통 이제 배당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정설이었는데 지금 찬바람이 불면 양도세? 이제 이렇게 지금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연말에는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이것이 바로 양도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또 특히나 중소형주 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내 대외적인 이 노이즈를 한번 좀 체크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남은 11월, 12월 시장에서 좀 쉴까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실제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잡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떤 문의들이 또 접수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문자와 전화 접수 내용 보시면요. 미국 대선 앞두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 대선 이후에 방향성 궁금하다라고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로 추후에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